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철인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3 삽입절을 포함한 관계사절에 나오는 문장들을 같이 한번 하나하나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법 해설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나온 메인 포인트를 먼저 읽어보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주로 앞뒤에 컴마 없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삽입은 아니라고 했었고 컴마컴마가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삽입입니다. 다시 컴마컴마가 나오고 나오는 절이 진짜 삽입부이고요. 컴마컴마가 없이 나오는 애들은 삽입이 아니라고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삽입된 주어 동사를 과로로 묶어보면 문장구조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독자들은 교훈을 찾습니다. 역사가 가르쳐 줄 거라고 the lessons 교훈들을 이 두 문장을 합치려고 보니까 합치려고 보니까 뒤에 나온 the lessons와 앞에 나온 the lessons가 겹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온 lessons를 지워버리고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치를 절과 절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즉 선행사 바로 뒷부분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other readers seek the lessons which they believe history will teach 이런 식으로 합쳐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사절이니까 형용사절로 사용이 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앞에 나온 the lessons를 꾸며주는 구조로 사용이 되고 있겠죠. 해석을 해보면 other readers 다른 독자들은요. 구합니다. the lessons 교훈들을 which they believe 그들이 믿기에 뭐뭐하기에 history will teach 역사가 가르쳐 줄 교훈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 교제에서는 they believe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일종의 삽입절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뭐하기에 라고 부사적으로 해석되는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삽입구조로 자주 사용되는 억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표현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지나가자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삽입이 되면 뭐뭐하기에 라고 생각 끝나고 그랬죠. 내가 믿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정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it seems 라고 하면은 뭐뭇처럼 보이다니까 내가 보기에 보이기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I'm sure 그러면 나는 확신한다니까 내가 확신하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they said they say 라고 하면은 그들이 말하기에 그들이 말했기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법을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요.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Some readers 몇몇 독자들은요. Turn to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Turn to 그러면 동사로 어디어디에 의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몇몇 독자들은요. 의존합니다. 어디에 history에 의존하죠. 뭘 위해서 for adventure and escape adventure 모험이나 escape 도피를 위해서 빠져든다는 거죠. Others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 밖의 사람들은 seek 구합니다. the lessons 교훈들을 구해요. which they believe it'll teach they believe 이걸 그냥 삽입절처럼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겠다고요. 그들이 믿기에 그것 이 역사라고 하는 게 will teach 가르쳐줄 교훈들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가 아래에서 구조적으로는 전부 다 살펴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더 설명을 드릴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 they believe 다음에 원래는 여기 나온 것처럼 that이 생략된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that을 써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써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이 뒷부분에 이 뒷부분에 주어, 동사, 어순이 나오고 있으면 that을 써줘도 되고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아니라 동사만 나오는 경우에는 that을 반드시 생략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it will teach 라는 식으로 주어와 동사가 모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that을 써줘도 되고 써주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they believe에 나오는 이 they가 가리키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others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스로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이게 뭔데요? 제가 아까 해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history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다면 구문적인 특징도 하나 알아볼게요. 구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나오는 some readers 그리고 뒤에 나오는 others 이렇게 두 개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일부 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딱 보니까 두 가지 대상이 서로 같은 대상이에요? 다른 대상이에요? 일부와 다른 사람들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굳이 이렇게 다른 대상들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요. 얘네들을 비교 대조하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오케이? 다르게 말하면요. A는 A-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랑 반대되는 B라고 하는 대상들은요. B-하다는 설명이 나올 텐데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A-하와는 반대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some readers 와 others 가 분명하게 대조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이 두 대상을 대조하는 의미가 있을 거니까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A에서는 some readers 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현실 도피와 현실 도피를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훈을 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딱 보니까 반대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some 두구두구 others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대상들이 나와있는 경우에는 뒤에 내용들이 구구절절하게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 아무튼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독해 팁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 12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believe it or not 끊어볼게요. 자 이런 표현들은요 약간 수거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believe or not은요 whether you believe or not believe it or not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 the substance 물질인데요 that we believe is cleansing us 같이 괄호 쳐버리면 we believe 우리가 믿기에 is cleansing us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물질은요 is actually hurting us 우리를 뭐하는 중이래? 여기까지 동사로 봐야겠죠? 상처입히는 중입니다. 뭐함으로써? by pulling our environment by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함으로써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오염시킴으로써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사실에 우리를 해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동안 노프 운동이라는 게 이른 적이 있었어요. 샴푸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운동입니다. 뭐 계면활성제가 뭐 몸에 안 좋아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샴푸를 사용하면 몸속에 계면활성제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다치게 한다. 그리고 샴푸 안에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이유로 샴푸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이었는데요. 요즘은 여러가지 반박들이 나오면서 다소 시들시들해진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이 지문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파악하기가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문법적인 포인트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아 바로 위에 나왔던 문장이랑 대조되는 구문이네요. I believe 다음에 원래는 대지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었을 텐데 뒤에 보니까 주어동사 5촌이 살아있나요? 아니죠. 바로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절 써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하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구문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We believe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believe 라고 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We가 누구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We 화자를 포함한 작가를 포함한 독자들을 말하는 거죠. 독자를 포함해서 작가 그러면 독자 플러스 작가를 굳이 왜 We 라고 하면서 얘네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We believe 우리가 믿기에 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We believe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이라고요. 오케이? 영어 글에서 우리가 통념 이란 걸 만나게 되면요. 통념 이란 걸 만나게 되면 종종 글 뒷부분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내용들 반박이 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물질은 사실은 어떻다고요?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를 상처입히고 있다면서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클렌징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In reality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Actually 우리를 hurting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상처입히고 있고 환경을 polluting 시키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서로 통념과 실체가 반대되는 경우에 We believe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을 밝힌다 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12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Information Technology Explosion 여기까지가 주어내요. 정보 기술 폭발은 정보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걸 말하는 거죠. Has enabled 가능케 했습니다. 뭐를 가능케 했어? The patients 환자들이 To become more much more knowledgeable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을게요. Become 되도록 해준 거죠. Much more knowledgeable Much 이 표현이 뭐예요? 비극 강조로 나온 거죠? 뒤에 나온 more 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온 비극 강조 표현입니다. 훨씬 더 knowledgeable 잘 알도록 만들어줬어 뭐에 대해서 About Medical Matters 의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Then They Used To Be 그들이 Used To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Used To 라고 하면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하곤 했다 라는 건 동작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을 하곤 했다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뭐뭐 이곤 했다 그렇다면 They Used To Be knowledgeable 정도가 되겠죠. 그들이 알았던 것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줬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그래서 Sometimes 때때로 They form 그들은 form 형성합니다. 뭐를 형성해? Firm views 확고한 시야를 시각을 형성한다는 거죠. About the treatment 치료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That they think 잡입자 나왔네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Is appropriate for their condition 그들의 상태에 적합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treatment 치료에 대해서 확고한 변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상황이니까 의사선생님의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료를 해보면 이런 말들을 자주 할 겁니다. 의사선생님이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냐고요? 아니 코로나인 것 같아서 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냐니까요? 아 뭐 기침도 하고 코로나라 니까요? 이런 대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요. 왜? 이 환자들은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다 공부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고서 의사한테 아니 내가 진단했으니까 넌 약이나 처방하라고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더 이상 체크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128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Not all sources of information 여기까지가 주어져 자 Not all 올처럼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 앞에 not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부분 부정의 부정의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부분 부정이 뭐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즉 Not all sources of information 모든 정보가 are reliable 신뢰할 만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모든 정보가 이만큼이면 이 정보가 전부 다 신뢰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신뢰 가능한 것도 이만큼 있고 신뢰 불가능한 것도 이만큼 있는데 이 문장에서 말하려는 건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싶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부분 부정은요 부분 긍정과 같다 라는 설명도 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So 그래서 You should evaluate 너는요 should evaluate 평가해야만 해 All of your sources of information 너의 모든 정보의 원천들을 평가해 보아야만 해 라고 하는 거죠. Evaluate가 동사 1번이 되겠고요. And 그리고 Use 사용해야만 해 뭐를 Only those 뭐뭐하는 것들 만을 사용해야만 해 어떤 거 T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Are Dependable 신뢰할 수 있을 법한 것들만 사용해야만 해 라는 거죠. 오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정보가 신뢰 가능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더블 체킹을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는 그런 정보들만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Many 디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designers 많은 디자이너들은요 Working on a project 어떠한 프로젝트에 일하면서 Assembled 모읍니다. 조립합니다. Images 이미지들을 모은다는 거죠. 모의 이미지인데 Of The sort of people for whom the product is intended 여기까지 밑줄 그어보고요. 얘가 목적어 1번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목적어? Of의 목적어. 그러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 이미지를 모은다는 거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데 For whom the product is intended 그 제품이 is intended 의도 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이미지를 모아요? The surroundings 환경의 이미지를 모으죠. 어떤 환경인데 In which they suppose it'll use They suppose 를 괄호 쳐버리면 어떤 환경이야? It'll be used 그것들이 그것이 그 상품이 사용될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용될 그 환경들의 이미지를 모은다는 거고요. 마지막 Other products 다른 제품들의 이미지를 모은다는 거죠. 어떤 제품인데 The intended user group 의도된 사용자 집단이 그 제품을 쓸 거라고 생각되는 집단이 Might own 소지할 것 같은 다른 제품들의 이미지를 모을 거라는 겁니다. Comma ing 나오네요. 뭐뭐 하면서 Seeking to capture 포착하기를 추구하면서 뭐를 The flavor of their lifestyle Flavor 그럼 취향 정도가 되겠죠. 그들의 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취향을 포착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정도가 되겠죠. OK 자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디자이너가 말하는 건 여기서 디자이너가 여기 나온 디자이너는 product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요. 이런 product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미지? 제품이 제품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환경에 대해서 또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다른 물건들 예를 들어서 아이폰 제작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아니면 자동차 악세서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은 다른 제품들의 이미지를 다 모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되니까. 그래야 조금 더 자기들이 팔 물건을 그 사람들 친화적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오케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명사 다음에 어브가 나오고 명사 1 명사 2 엔드 명사 3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 파악 그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시면서 문장 구조를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1번으로 가볼게요. 131번 If we value diversity of the unusual 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value 가치 있게 여긴다면 뭐를? 다양성 혹은 the unusual usual 그러면 일반적인 이라는 뜻이죠? unusual 이니까 특이한 이런 뜻이고요. 형용사 앞에 더가 나오게 되면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하는 사람들 혹은 뭐뭐한 것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성이나 특이한 것을 같이 깨우긴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for its own sake 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 자체가 목적인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라고 부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 자체로 라고 번역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럼 한번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다양성이나 특이한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면 we will be forced 우리는 forced 강요될 거라는 거죠.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건데 into valuing 가치있게 여기던 쪽으로 강요될 거라는 거예요. 즉 가치있게 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things 것들을 어떤 것들인데 which it seems 우리가 보기에 보이기에 we do not want to value 우리가 가치있게 여기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가치있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randomly creating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대면서 뭐를 odd spaces 이상한 종들 그리고 or unusual 특이한 immoral 부도덕적인 practices 관례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only because 뭐뭐 이기 때문에 단지 뭐뭐 이기 때문에 they are diverse 그들이 다양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도덕하고 특이한 것들 혹은 이상한 종들을 무작위적으로 찍어내게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 글은 되게 특이한 글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영미권에서 써지고 있는 대부분의 다양성에 대한 글들은요 보통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글을 읽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은 다양성 그 자체를 가치있게 여기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그 자체가 가치있으니까 가치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즉 다양성을 그 자체로 가치있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치있다고 여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 즉 우리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까지 가치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할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 부두덕한 것들을 왜? 그것들이 아무튼 다양하긴 하니까 다양한 게 좋은 거야 라면서 이상한 것들 나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 recent study 최근의 연구를요 shows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 aging 노화가 does not affect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the amount of information 정보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that you expect you can absorb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네가 기대하기에 네가 흡수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거죠. 당신이 받아들이고 당신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in a given period 특정한 기간 동안에 됐죠? and 그리고 once you've learned it 네가 한 번 그것을 학습하게 되면요 you will probably retain 너는 아마도 retain retain 그럼 보유하다 라는 뜻인데요 원래 기억과 관련해서는 파지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파지하다 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장기 기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파지하다 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국어 지문을 풀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파지하다 라는 말들을 말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일단 배우고 나면요 너는 암기하게 될 거예요 장기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as well as a young person does 이 부분 나왔죠? 이 부분 별표 치시고 나중에 구분 잘해야 된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해석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as as의 동그라미 원급 비교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as에서 나오면 일단 얘네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you will probably retain it 너는 그것을 암기하게 될 거야 well 잘 암기하게 될 거야 그 다음 이 뒷부분 해석하라 그랬죠? a younger person does 더 어린 사람들이 retain it 암기하는 것처럼 암기하는 것 만큼 네가 잘 암기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여기를 왜 밑줄 쳐 놓고 별표 치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 때문이죠?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구문이랑 똑같은 형태로 생겼지만 이거는 뭐뭐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일종의 접속사 표현이 아니라 원급 비교를 표현이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32번에 나온 표현 중에서 given이라고 하는 표현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given이라고 하면요 형사로는 정해진 혹은 수려된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전치사로 사용이 되게 되면 뭐뭐라고 가정하면 혹은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전치사랑 똑같은 해석을 갖게 됩니다. given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3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3번 맨 앞에서부터 조금 까다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먼저 지적해 볼게요. with only few exceptions few 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거의 뭐 뭐 없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거의 없는 예외들만의 가지고 라는 뜻이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거의 예외 없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는 분들은 우리가 few는 거의 부정문처럼 해석이 되죠. 그러면 with 플러스 부정이니까 마치 모처럼 해석이 되겠어요. without처럼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mighty neagers 내 10대 아이들은 now love vegetables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제는 야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에 콤마 위치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뒤에 they used to say 괄호 쳐버리면 they said 비슷한 표현이죠? 그들이 말하곤 했기에 말하기로는 were disgusting 역겨웠던 것들이었습니다. and 그리고 so 그래서 나는 include 포함합니다. them 그것들을 야채들을 in every meal 모든 식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무슨 내용이에요? 예외 없이 이 사람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야채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게 teenagers가 되겠죠. 이 아이들이 옛날에는 말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 야채들이 were disgusting 역겨웠었다고 먹기 싫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좋아하니까 so I include them in every meal 모든 식사에 그 야채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괜히 야채 역겹다고 했다가 모든 식사에서 야채를 먹고 있는 꼬라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You've probably had science and math classes in school. 너는 아마도 가질 거야. 가져왔을 거야. science 과학 수학 수업들을 in school 학교에서 but 그러나 not lessons 이 수업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야. on how to manage your money 너의 돈을 경영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에 대한 수업들은 가지지 않았었을 거야. comma which 그런데 그것은 계속정료법이죠. some might say 일부가 말하기로는 삽입전이네요. is equally 동등하게 혹은 more 더 important 중요한 것들이야. 뭐보다 than other subjects in the syllabus syllabus 그럼 교수 요목이라는 뜻인데요. 요즘은 커리큘럼이랑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교육과정 속에 있는 다른 과목들보다 더 혹은 똑같이 중요한 애들라는 거죠. 뭐가 how to manage your money 됐죠? 자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흔히 not a but b 구조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b comma not a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b comma not a 구조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접속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 더 체크해 봐야겠죠? not a but b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b가 되겠죠. 그런데 b not a b로 사용하게 되면요. b도 있어. a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a가 아니라는 걸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네가 과학이랑 수학 수업을 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돈 관리에 대한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돈 관리에 대한 수업을 듣지 않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되셨죠? 자, 넘어가서 13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imple act of eating 간단한 행동인데 of eating 먹는 것 이라고 하는 간단한 행동이죠. which most of us know is taken for granted 라고 나와 있는데요. which부터 granted 까지 괄호 쳐버리면 which부터 granted 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simple act of eating 이거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뒤에 보니까 most of us know 이 부분이 삽입절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중 다수가 알기에 is taken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라고 하면 당연시하다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먹는 것 이라고 하는 행동은요. is a daily challenge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challenge 도전입니다. 누구에게는 for children 아이들에게는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food allergies 음식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의 도전 과제라는 거죠. 왜? because even a small bite of an allergen even a small bite 아주 작은 깨묵 먹음조차도 of an allergen allergen could have could have 가질 수가 있습니다. tragic consequences 끔찍한 비극적인 결과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에 even a small bite of an allergen 이라고 무생물 무생물 주어가 나와있죠. 무생물 주어가 나와있을 땐 마치 부사처럼 해석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먹기만 해도 tragic consequences 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딱딱하게 우리가 영어를 지격하듯이 그냥 해석을 해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아주 작은 깨무조차도 could have 가질 수 있다 끔찍한 결과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저는 후재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후재를 반복하시면서 영어를 지격했을 때 나오는 번역체에 조금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영어공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13 삽입절을 포함하는 관계절의 내용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어렵고 혼자 구문 분석을 해보면 잘 안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꼭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